안녕 안녕 아파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 척발로 첫 브이앱 오늘 제가 묵을 아침은요 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믈렛은 아니고 스크램블 베이컨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볼 인터넷 다 레이컨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 저는 이렇게 데워 세모로 해서 전 몰라 세모가 안 돼 모르겠다 세모가 안 돼 앞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미치들 아침은 먹었어요? 아침 먹었어요? 저녁 끊겨? 끊겨요? 아닌가? 호텔 와이파이 석스 나 이거 와이파이 아닌데? 5G인데? 뭐지? 잠깐만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요 또 다른 해외에 삐하